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헬리눅스 인사이더즈의 유튜브가 개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축하해주셨고 축하 영상 멘트를 보내주셨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제가 호스트가 돼서 헬리눅스의 제품들에 대한 리뷰 어? 어디 갔지? 그리고 실제로 캠핑을 떠나서 헬리눅스의 제품들을 사용해보는 그런 영상 그 밖의 헬리눅스의 많은 행사와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하셔서 헬리눅스 인사이더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켜봐주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도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헬리눅스 인사이더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헬리눅스 인사이더즈 외에 또 백과필름에서도 여러분 캠핑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구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해주시고요. 열심히 헬리눅스 인사이더즈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